이분들의 수호에 대해서 박수를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호입니다. 자, 입성자들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기상의 두 팀이 뽑혔습니다. 두 팀 중에 먼저, 예. 아유, 좋습니다. 삼성축제가 열들고 있습니다만. 삼성의 미력을 발휘하는 분들, 둥지 불러주실 김희중, 박도정. 삼성축제가 인기상 두 번째 분. 저도 함양을 몇 번 나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이 고장에 여러분들의 노래실력은 다 같습니다만 정말 관록의 고장이라고 하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에레라가 된 순위 불러주신 장세환님. 네, 무현희 씨가 또 이렇게 만나서 네, 기념곡을 주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으시고 계세요.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네, 여러분들의 복미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이분효우의 의미경찰 여덟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거 됐어요. 지금 사신 장선풀님이 매달 걸어드리고 네, 기념곡을 증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네, 여러분들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많이 밀어주시고 아주 이고자신 스타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보림공에 불러주신 장려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날 맨날 걸어드리고 네, 네. 그냥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상을 주신 분은 선수 분수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오늘의 최우수상. 당신 불러주신 강진구.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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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